무거워. 아니, 이거 할 것 같아. 이게. 어머. 뭐야, 운제. 이건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아니, 이거는. 밭에. 아, 맞아, 맞아. 와인 같아, 와인. 여기다가 냉면이나 폭스나. 너무 맛있어. 어머, 색깔 좀 봐. 이게 비틀을 어떻게 한 거예요, 이거? 비틀을 이제 또 말려갖고. 말려서? 어, 말려서 이제 육수에다 담가요. 네. 이게 육수를 갖다가. 식혀서. 메리치, 다시마. 양파, 대파, 무. 다섯 가지 삶은 물이라. 그리고 딱 전부 다 보면 열한 가지. 양이 들어가서. 아. 그러니까 국물 김치랑 그냥 보지 마라, 이 말이야. 이게 일이 얼마나 많아. 네, 네. 이거 비티트, 이거 이거. 이게 매실이잖아요. 네. 간노매라고. 이게 간노매라는 거예요. 이게 간노매를. 실패, 실패. 진짜 많이 했어요. 왜? 왕비지 안 들어가잖아요. 아. 애연아, 너는 이거 먹어봐봐. 이거 지금 덜 익은 거. 아니야, 다 똑같아. 다 똑같아? 쉬어서 먹을까? 이거 간노매 하나 줄래? 네. 그거. 쉬죠? 너 하나 먹어봐. 맛있어요. 어? 맛있어요. 어? 너 신 거 잘 먹네? 응. 이거는 먹을 수 있네? 맛있어. 이거 먹을 수 있어, 이거? 근데 이거는 먹고 난 게 안에 씨지요. 씨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. 저, 저, 씨에서 신 맛이 안 나더러 줍줍 하는 거야. 그러면은 입에서 침샘이 계속 서싹하니까 나 지금 침이 자꾸 안 나오는 거야. 응. 피곤함이 없어요. 응. 이거 진짜로 난 맨 처음에 며칠 동안에 한 3, 4봉지씩 그냥 연달아 먹었어. 그렇지? 나한테 안 그랬나? 이거 내 감노매가 예술품이라고. 응, 맞아. 근데 이거 자체가 좀 일본의. 오메무시. 오메무시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데. 아, 달라. 차원이 달라. 이 식감도 그렇고 야, 이거 대단하네. 난 이거 지금 씨 빨아먹느라고. 이거 진짜 좋으네요, 이렇게. 소고기 볶음장 있지. 매실 소고기 볶음장. 소고기 볶음장. 아아, 볶음장. 가만히 있어, 이기가. 이게 매실 소고기 볶음장 같거든. 아, 비벼 뭐야, 맞나. 이거를 딱 여니까 빵 터져서 벽지고 명품 옷 다 버렸다, 이 말이야. 내가 하는 무방품, 무색소, 무향. 여기 뭐뭐 들어가요, 그러면? 고춧가루. 우리 한우하고 전부 뭐 표고버시야, 당근이야 뭐. 뭐냐 뭐냐 그냥 들어가는 게 14가지가 들어갔어. 그러니까 이거는 보약으로 먹으라, 이 말이야. 내가 그래요. 이제 이 나이에는 조금 건강 챙기자. 넘이 절대로 안 챙겨준다. 아무리 좋은 주사 좋은 약이 있어도. 먹거리가 제일 큰 약이다. 근데 내가 또 이거는 뭐인가 하면. 그건 뭐예요? 도라지. 도라지. 이거는 깻잎. 아, 깻잎. 매실 고추장. 매실 고추장. 이거는. 된장. 매실 된장. 아니 근데 된장은 어떻게 매실이 들어가요? 매실을 덜 갈아달라고 들어가지. 아, 된장이다. 그러면 아직 기본이 모든 게 다 매실, 매실. 나는 국 끓이는 데 말고는 매실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. 저도 마찬가지인데요. 그래? 모든 음식에 다 매실 고추장. 언니는. 아니, 또 뭐가 있어요? 이러면. 밥들이요? 아니, 여기 밥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. 밥만 있으면 되지. 밥만 있으면 되는 거네. 식사하셨어요? 안 했지? 안 했지? 안 했어. 문수가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어. 근데. 오, 밥 뜨거워. 응. 옳지, 옳지. 응, 많이. 응, 안 작아. 안 작아. 음. 음, 맛있다. 소장님. 맛있어. 아까 점심에 먹었던 짜장면이 다 소화되네. 응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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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быigt. 고맙습니다.